이어서 북미 관계도 살펴봅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무 통일전략센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유엔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 그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보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CVID 방식의 비핵화, 핵폐기를 유엔과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자기들은 이제는 핵보유국이다. 핵보유를 인정해라. 핵군축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8차 당대회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을 달리 먹고 나온다면 접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당장의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싱가포르 회담 이후 단절됐던 북미 대화 재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싱가포르 합의를 정말 바이든 정부가 인정을 하고 그걸 토대로 대화를 재개할지 아니면 아예 원점에서부터 다시 할지는 아직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을 압박을 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 아니면 다른 외교적 해법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아마 검토를 할 거예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 바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까지 동참을 시키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가 했던 일을 다 반대로 하지만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하리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 정책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제 역할을 해라. 중국을 향해서 북한에 대해서 힘을 행사해서 김정은이 생각을 바꾸도록 요구를 해라라고 압력을 행사할 거예요. 중국도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서 미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한다면 아마 북미 대화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북한은 바이든 취임을 앞두고 또 전통적 협박 외교로 회귀한 상태입니다. 제8차 노동당 당회의에서는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이런 무력 도발의 위험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일단 북한은 미국으로 공을 넘긴 셈이에요. 강대강, 선대선. 그랬고 미국을 최대의 주적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여라. 그다음에 미국의 요격체계를 흔들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했어요.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위협을 가장 큰 당면한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향한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그랬다고 해서 미국이 그래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지만 북한이 잘못된 요구를 한다면 아마 압박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북한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봐가면서 관망을 하겠지만 압박의 수위를 높인다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온다면 토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 볼 때는 3월에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연습, 연합연습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아마 도발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대북 압박 복원을 택하면 우리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정책. 또 한 가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우리 북한이 우리를 향한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핵무력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우리의 억제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우선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공조를 하고 위협의 공동인식, 공동대응,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을 둬야 돼요. 그리고 북제사회가 약속한 대로 비핵화에 나와라,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라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도 발전하고 미국관계도 발전하고 북한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의 선택은 미국과 공조 그다음에 연합 억제력을 강화하는 일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는 일 이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돼요. 대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